제주시 최대 규모인 제주종합경기장 주변 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됩니다. 제주시는 운동하러 나온 시민들이 주차를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유료화 전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골목으로 주차 차량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입니다. 570년이 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도 차를 세우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항 이용객들과 한라산 등반객들의 장기 주차까지 몰리며 그야말로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할 정도입니다. 제주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 전환을 추진합니다. 주 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입구, 제주도 체육회관 양쪽과 실내수영장, 애양운동장 입구 등 모두 7군데에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주차 구획선도 정비해 한 번에 570여 대 수용 가능한 주차면을 1,000대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통 혼잡의 한 원인이던 자동차 등록 사무소도 옮길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공세를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전면 유료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료화 전환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장을 차지하는 차량은 감소하겠지만 주변 지역의 이면 주차나 불법 주차가 심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시 최대 규모의 주차장 유료화 전환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HTV 뉴스 이정훈입니다.